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지호입니다. 얼마 전 유명 팝스타인 저스틴 비버가 우측 안면마비가 발생한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우측 눈이 제대로 안 감기고 웃을 때 잇모에 변하는 상태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램지헌트 증후군에 걸렸다고 이야기하죠. 저스틴 비버의 몇몇 노래는 저도 좋아하는데 잘 치료받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병인 안면마비, 특히 바이러스 질환에 의해 발생한 안면마비인 벨마비와 램지헌트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라서 안면신경에 익숙한 편인데요. 다양한 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용 드릴로 유양동 염증을 제거하려고 뼈를 갈아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안면신경을 안다치게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죠. 한 후 낙상을 하거나 외상을 입어서 안면신경을 둘러싼 뼈의 골절로 안면신경이 눌린 경우 뼈조각들을 제거해서 안면신경 감압수를 하기도 합니다. 안면신경 우선 안면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안면신경은 대뇌에 직접 연결되는 12개의 대뇌신경들 중 7번째 신경으로 청각과 균형을 담당하는 8번 신경과 함께 내이두를 통해 달팽이관 방향으로 향하다가 이후 방향을 틀어서 달팽이관과 외측 방골이관 사이를 통과해서 유양동 안쪽을 지나고 유양동 끝부분의 경상유돌공을 통해 2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안면신경은 얼굴과 목의 여러 근육들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동시에 눈물과 침의 분비도 담당하고 혀에 맛보는 기능, 귓바퀴와 웨이도의 감각 등 많은 기능을 하는 신경입니다. 안면마비는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보시는 표와 같이 감염, 외상, 종양, 선천성, 특발성, 대사성 및 전신성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왜 얼굴이 마비될까요? 코감기에 걸리면 분비불도 많이 나오고 특히 코에 점막이 부어올라서 코가 막히죠? 염증이 생기면 조직은 부어오르게 됩니다. 안면신경은 단단한 뼈로 된 통로 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안면신경이 부어올라야 하는데 뼈 안에 갇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안면마비의 경우 수술로 주변의 뼈를 제거해서 안면신경에 일종의 숨통을 틔워주어서 치료를 합니다. 안면마비의 심한 정도 진단은 환자의 다양한 얼굴 표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의 정도 진단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우스 브렉만 안면마비 평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휴식상태와 움직일 때의 얼굴로 평가하는데 정도에 따라 정상인 1등급부터 완전마비인 6등급까지 나누어 치료 후 좋아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신경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신경전도검사 일렉트로뉴러노그래피 E-Energy와 근전도검사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 EMG를 통해 안면마비의 심한 정도와 예우를 평가합니다. 우선 신경전도검사는 정상인 쪽과 마비인 쪽의 안면신경 복합근 활동 전위를 비교해서 정상에 비해 몇 퍼센트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평가합니다. 주로 눈쪽과 입쪽 두 군데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데 정상보다 90% 이상 기능이 떨어지면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MRI 결과를 종합해서 수술을 통해 안면신경 감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신경전도검사는 안면마비 첫 2주 이내에 시행해야 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전도검사는 2주 이상 지난 안면마비 환자들의 평가에 사용되며 전국을 직접 근육에 삽입해서 검사를 합니다. 아프겠죠?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가벼운 신경의 손상인지 손상이 회복되고 있는지 전혀 회복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안면마비가 발생하면 우리가 돌발성 난층의 정확한 원인을 몰라도 뇌종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두골 MRI를 촬영하듯이 안면마비 환자 역시 측두골 MRI 촬영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특히 안면마비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거나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마비가 왔다 풀렸다는 경우에는 MRI 촬영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두 종류의 안면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벨마비와 램지헌트 증후군입니다. 우선 벨마비입니다. 안면마비들 중 가장 흔한 벨마비는 10만 명당 2, 30명이 매년 발생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벨마비는 이전에 단순 포진 바이러스인 허비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질환에 걸린 분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바이러스가 재활성되어 안면마비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벨마비가 비임신기에 비해서 임신 중 3.3배나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르몬이나 체액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벨마비는 비교적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71%에서 완전 회복되고 84%에서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됩니다. 물론 치료를 받으면 회복률은 더욱 올라가겠죠. 벨마비 회복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고령, 당뇨, 고혈압, 청각과민, 눈물감소, 심한 이통 등입니다. 벨마비의 치료는 돌발성 난청과 마찬가지로 전신 스테로이드 요법을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작용으로 인해 부어오른 안면신경의 부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서와 같은 이주용법으로 스테로이드 처방을 합니다. 그렇다면 돌발성 난청에 사용하는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안면마비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달팽이관의 경우 스테로이드가 투과될 입구가 존재하지만 안면신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드물게 선천적으로 고실레에 안면신경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입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합니다만 효과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항바레스 제재는 어떨까요?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 제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특히 심한 벨마비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항바이러스 제재를 처방합니다. 그 밖에 혈액순환제, 비타민 등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요? 고압산소 치료가 아직까지 벨마비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심한 마비에서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상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통한 안면신경 감압술은 신경전도 검사에서 정상에 비해 90% 이상 기능이 손상되고 약물 치료로 회복이 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질환인 램지헌트 증후군입니다. 램지헌트 증후군은 이성 대상포진, 허비스 조스터 오티쿠스라고도 불리며 주로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인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안면마비와 함께 웨이더와 귓바퀴의 수포가 생기고 심한 이통을 동반합니다. 램지헌트 증후군은 매년 인구 10만 명당 5명 정도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니까 매년 2,5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합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전에 감염되었던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램지헌트 증후군은 비교적 흔하게 난청과 어지럼 역시 같이 발생하는데 벨마비와 배교할 때 귀와 웨이더의 수포, 그리고 난청과 어지럼 등의 동반 증상 여부로 간별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램지헌트 증후군은 벨마비에 비해서 안면마비 회복이 잘 안되는데요. 완전 회복될 가능성은 20% 내외로 상당히 결과가 안좋습니다. 램지헌트 증후군의 3대 증상인 안면마비, 귓바퀴의 수포, 이통에 어지럼과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 예우가 더 안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안면마비의 정도가 약할수록 회복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는 벨마비와 마찬가지로 전신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 제재, 그 밖의 혈액순환제 등 약물을 사용합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고압산소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벨마비와는 달리 램지헌트 증후군에서는 심한 안면마비가 있더라도 수술적 안면신경 감압술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벨마비와 램지헌트 증후군에 비해서 안면마비가 훨씬 잘 회복되긴 하지만 두 질환 모두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약물치료 후에도 안면마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면 근육 자가 운동과 더불어 전기자극 치료, 보톡스 주사 등을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적극적인 재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면마비를 예방하는 방법은요? 벨마비와 램지헌트 증후군 모두 이전에 걸려서 몸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스트레스나 몸의 면역력 저하로 재활성되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듯이 평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적절한 식사와 비타민 복용 등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귀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